블박차는 구급차예요. 119는 아니고요. 119는 빨간불 켜고 119가 아닌 것은 녹색 불 켜죠. 가보겠습니다. 급한 환자예요. 급한 환자 이송 중이에요. 다른 차도 비켜주죠. 아저히 응급하자입니다. 내추럴로 인해서요. 다 비키는데 저 트럭. 트럭 오른쪽으로 비키면 좋겠구만. 안 비키네? 다 비켜주는데 트럭 때문에 못 가요. 저거 왜 이래? 오히려 이쪽으로... 차선 쪽으로 붙네? 에헤... 아이고... 바퀴로 나오시라고요. 바퀴로 나오세요. 오른쪽으로 비켜주면 되는데... 바퀴로 나오시라고요. 바퀴로 비키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들어와? 바퀴로 나오세요. 바퀴로 나오세요. 에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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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 동안이야? 바퀴로 이동하세요. 바퀴로 이동하세요. 바퀴로 이동하세요. 창문을 내리네요. 상대가 창문 열고 뭐라고 그랬는데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이분이 구급차 운전자가 바퀴로 가면 위험하다고요? 펑크라서 위험하다고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갑니다. 2번 상황. 상황. 일부러 트럭이 구급차의 출동을 방해한 거로 보입니까? 일부러 그런 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까? 투표 시작. 응급 출동 방해하면 단순한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첩불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일부러 출동을 방해했다가 98%. 2%는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이 영상만 보면 약을 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좀... 갓길로 가라니까 점점 더 가로막아. 더 가로막아. 더 가로막아. 이 사건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는데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이 사람 왜 이쪽으로 붙었을까요?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뭔가 창문을 열고 뭐라고 대화를 하거든요. 여기서 가다가... 이거 일단 녹음해 놓고. 길을 양쪽으로 터줘야 되죠. 이때 상대차의 창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상대차가 뭐라고 그래요? 상대차가 뭐라고 그랬는데 불방 영상에는 안 들려요. 상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좀 황당합니다, 결과를 보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열어줘야 되잖아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했는데 응급 환자를 구조 이송하고 있을 때는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뇌치료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량, 구급차량 비켜달라고 그랬는데 비켜주지 않고 막았다. 1분 30초 동안 방해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고소 인원적으로 일부러 안 비켜줬다. 일부러 날 갖다가 그냥 이렇게 피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갖고 안 비켜줬다. 게다가 차량 밖으로 머미를 내밀고 갓길로 가라고 제출을 했다. 아니, 갓길로 피해라니까 오히려 나보고 갓길로 가라고 그러더라. 제가 갓길로 운행하게 되면 타이어가 펑크 날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상대가 나중에 소리를 지렀대요. 그런데 소리는 안 들려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진술한다. 트럭 운전자는 그때 졸음운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급차가 있는지 몰랐대요. 나중에 경광등과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대요. 처음에는 잠에서 깨서 정신이 없어서 어? 뭐야? 내가 사고를 했나? 내가 사고를 해서 구급차가 온 줄 알았나?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구급차가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을 알고서는 앞에 차들이 많으니까 갓길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구급차가 갓길로 가라고 손짓을 한 것이다. 소리 지르는 것도 큰 소리로 빨리 갓길로 가야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구급차의 진로를 막을 생각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얘기한다. 블랙박스를 보니까 갓길로 가면 펑크 나서 위험하다고요. 말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구급차가 1차로, 2차로 사이로 일시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시간이 1분 30초 정도로 길지 않다. 그래서 1분 30초는 길지 않았고 그 트럭으로 인해서 차로와 차로 사이에 거기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차로 운행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나를 막아 세운 건 아니다. 비켜달라고, 비켜달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방송 비켜달라고 한 후에 3, 40초. 그 옆을 지나갈 때까지는 비켜달라고 해서 3, 40초에 진행할 수 있었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는 진로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진짜 급한 환자들은 3, 40초. 이게 정말 생과 살을 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골든타임. 1분 30초 정도로 길지 않았다. 그 시간에 빨리 갔으면 적어도 1분 이상은 확보될 수 있는 거죠. 진짜 급한 때는 생사가 총각을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구급차량이 실제로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한 시간은 1분 30초 정도로 된다. 구급차 운행이 완전히 딱 세우고서 못 가게 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응급 환자 이송 엄마가 방해받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무혐의다. 무혐의다. 그런데 갓길로 가려도 빠를 것 같아서 갓길 쪽으로 가라고. 갓길로 쭉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럴 듯하기도 한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고의성을 갖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 비키라고요! 이랬을 때. 차가 다 비켜주시잖아요. 졸다가 좀 늦게 깼다 하더라도. 아니, 여기를 비켜주면 되는데... 갓길로 비키시라고요. 갓길로 나가주세요. 이렇게 막으면... 자기는 갓길 쪽으로 가라는 그런 의도에서 갓길을 공간을 내줬다 하더라도 이 구급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 일부러 가로막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저런 경우는 이렇게 터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홍해의 기적처럼.